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7구학번 서울대법대 동기인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이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근황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 길은 정해져 있고 지금은 내공을 쌓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타나지 않고 또 무대에 오르지 않느냐라는 많은 요청이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정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서 공부하는 시간이다. 지도자가 공부하는 시간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궁금하고 또 본인이 가져야 할 정확한 방향에 대해서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달라.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석동현 전 서울 동부지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치적 외부활동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고 지금은 다시는 못 가질 본인만의 성찰과 준비의 시간이다. 고 말했습니다. 석동현 전 지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칩거 기간이 두 달을 지나서 석 달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정치권에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로서는 전례가 없는 정중동의 행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언제쯤 외부활동을 시작하느냐 왜 빨리 움직이지 않느냐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서 그만큼 윤 전 총장에 대한 기대와 관심 여당 측의 두려움이 큰 탓일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석동현 전 지검장은 어차피 갈 길은 정해져 있다 하면서 지금은 큰 변신을 위한 허물 벗기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출마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수순이라는 겁니다. 갈 길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대선 출마가 변수가 아니라 바로 상수고 이게 본인으로서는 지금 시대적 요청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0년 검사 생활을 해온 윤 전 총장이 새로운 환경에 뛰어드는 만큼 충분한 준비를 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이슈에 쫓겨서 현안을 깊게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윤 전 총장 개인에게는 황금같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게다가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고 아무 직책이나 당적도 없는데 당장 집 밖으로 나온 덜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또 두문 불출하다시피 한 시기간이 긴 것 같지만은 겨우 두세 달이라고 하면서 약 30년 검사 생활에 배인 티를 벗기에도 실은 짧은 시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 전 지검장은 윤 전 총장이든 또 다른 누구든 간에 이제 우리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미래의 삶 그리고 일거리에 대한 기대 또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에게 행복감을 안겨주는 마술사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감을 안겨다 주는 마술사 아주 대단한 표현입니다. 공정과 상식 같은 이 시대의 가치에 충실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의 국가과제 또 청년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성찰과 그 실천을 위한 내공사기의 더 큰 비중을 둠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 성찰과 연마의 시간은 길수록 좋다고 말하면서 하루라도 또 본인만의 준비 시간을 가지고 연마하는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나와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그렇게만 된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앞으로 좀 더 칩글을 한다고 해도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얼마든지 인내하면서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기다려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무런 성찰도 또 내공도 없이 허황된 팬덤으로 정권을 차지한 후에 오직 과거사와 편가르기에 매달려 나라를 결단내고 또 결국 국민들을 퇴보하게 만든 집권 세력은 지금의 정권이 그 마지막 일을 바라는 열망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아주 준비도 안 돼 있고 성찰도 내공도 공부도 안 돼 있으면서 오로지 쇼 또는 이벤트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인위적으로 인기를 올려보려고 하는 그런 속셈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차지한 이후에 오로지 과거사와 편가르기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적극의 청산기구를 만들어서 과거사 진상조사를 계속하면서 또 반대파들에 대한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렇게 해서 나라를 결단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을 퇴보하게 만든 집권 세력은 지금의 정권이 그 마지막 일을 바라는 열망이 너무나 크다. 이제 더 이상 과거가 아닌 미래를 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도자는 더 많이 공부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지금 석동현 지검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서의 준비기간을 더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윤석열 전 총장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면 등장보다는 좀 더 공부하는 시간, 내공을 다지는 시간을 갖겠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윤 전 총장은 김영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를 필두로 해서 정성국 중앙성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그리고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서 노동,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 분야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서울대 정보공학부 정덕균 석자 교수, 그리고 연구소장인 이종호 교수와 안내로 4시간 정도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찾아와서 반도체와 관련한 공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이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붙어 탈 정도로 아주 심각하고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논도 더욱더 불이 붙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우리 사회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견을 듣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석동현 지검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앞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지율 등략증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석동현 지검장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석동현 전 지검장은 윤석열 전 총장과 서울대법대 7구 학번 동기입니다. 사법연수원 기술원으로서는 석 전 지검장이 윤석열 전 총장보다 빠르지만 윤 총장은 1994년 대구 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석 전 지검장도 대구 지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기도 했고 석 전 지검장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윤 전 총장은 고시공부 기간이 길다 보니까 쌓인 지식이 풍부했고 또 달변의 두주 불사형이다 보니까 친화력도 좋아서 동료 선후배 검사들과의 관계 등 적응이 남달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친한 학교 동기 가운데 한 사람인 석동현 지검장 석 지검장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일정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외부에서 궁금해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 빨리 안 오느냐라는 그런 요구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은 빨리 나가서 접촉을 더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더 배우고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기다려달라 하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서 대한민국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지 또 다른 후보군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지 또 야권에서의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과는 어떤 차별화해서 또 나중에 단일화 또는 연대 어떻게 할지 이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운명과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학정폭정을 끝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갈등 분열보다는 통합, 화합해서 하나의 리드십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또 나중에 심판하는 그런 확실한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무엇보다도 절실해 보입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